영화와 방송을 통해 얼짱 베이비로 유명하고 2PM의 니쿤을 닮아 리틀 니쿤으로 더 유명한 아역배우 문 메이슨 문 메이슨이 최근 요리 교실에 갔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문화이모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메이슨을 만나러 직접 가봤습니다. 참 많이 컸죠? 이름이 뭐예요? 몇 살이야? 어느덧 4살이 된 메이슨 이제는 뛰기도 잘하구요 숨바꼭질도 잘하고 노래도 이렇게 잘합니다. 메이슨 기분 좋아요 메이슨에게는 동생 메이빙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마음대로 고르고 싶다던 바로 그 꼬마였군요 알루미늄 스타 형제였습니다. 정말 무월한 유전자네요 그 전에 빵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? 응 응? 응? 기억나요? 응 빵 만들었던 거? 응 쿠키 쿠키? 응 쿠키도 쿠키도 만들고? 응 또 뭐 만들었어요? 쿠키빵빵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메이슨의 한밤 쿠킹 교실 먼저 이렇게 생크림을 사정없이 짠다. 쭉쭉 그리고 과일을 올려 장식도 하구요 촛불 대신 막대과자까지 쏙쏙 꽂으면 짜잔! 메이슨도 케이크 완성! 축하노리도 빠질 수 없겠죠? 네 과자 촛불도 꺾구요 동생 메이빈 좀 주세요 메이빈 너무 매워도 안 돼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네 너무 맵다면서 혼자서만 계속 먹는 욕심쟁이 형아 메이슨 맛이 어때? 그 맛이 환상적이었는지 메이슨 기분 최고 메이슨에게는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메이든 삼형제가 다들 너무 이쁘죠? 자 앞으로 동생들에게 큰 사진이 지도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